아... 얘는 목줄을 해야 먹어. 완밥하고 얘기해줘. 짠! 완밥. 먹어봐. 시아라 갈까? 시아라 가자, 시아라. 이리 와. 아빠 가네. 시아라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어?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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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잠깐만. 이리 와야지.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대로 나아. 이거는 보온이 되는 거고 나머지 내복은 보온이 안 되는 거니까. 내복? 내복이 있어? 엄마! 와... 이렇게 두 개 입혀. 체크랑. 제 옷장 크기예요. 제 맨날 똑같은 거 입잖아요. 제 옷장 크기가 저만이에요. 저희 집 식구 중에서 가장 많은 거 같아요. 지금 겨울 옷만 해도 한 20벌 이상은 있으니까 여름 옷까지 합치면 한 50벌 이상은 되겠죠? 신발도 신기고 내복도 입히고 패딩도 입히고. 어? 어디 있어? 패셔니스터네. 아니, 더해. 이리 와. 아이고, 속바.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됐다. 어디 가? 엄마! 주세요, 얼른. 주세요, 얼른. 이리 와. 야, 찢어져. 야, 찢어져. 어머, 저 채로 갖고 오셨네. 야! 알았어. 뭐 하는 거야? 어? 이불 속으로 넘기잖아. 빨리 주세요. 어?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저희도 이제 물려고 하니까 항상 제가 이불을 감싸고 안 물리려고 그 사이로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항상 빼거든요. 아! flaw Q.